부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고급 대리석과 LED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빌트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도구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여월동 다울스테이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